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사도세자 아들 정조, 왕이 되기 전 세손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위협들에 시달려야 했다. 왜 했냐?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사도세자를 죽일 수 있는 영조는 솔직히 얼마든지 세손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아니 세손의 행실이여 조금 어긋나거나 그러면 네가 사도세자 아들이라 아비를 닮았고 나면서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세손 시절에 영조로부터 단 한 번의 야단도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행동거지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경궁 홍씨와 함께 사가로 나갔지만 해경궁 홍씨가 세손이었던 훗날의 정조만을 경희궁으로 들여보내죠. 왜냐? 해경궁 홍씨도 궁궐에 들어와서 함께 살다 보면 세손이 할아버지인 영조보다 엄마인 해경궁 홍씨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영조가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게 해경궁 홍씨 한중록의 내용인 걸 보면 참 영조도 성격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세손 시절에 상당히 노론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에 시달렸던 훗날의 정조가 세손 시절에 전형각 일기를 남깁니다. 그 일기에 당시 세손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은 지금 당하는 핍박을 후세에 전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노론들이 임금을 만날 때도 몸을 구부리지 않았고 신발 끄는 소리를 타탕 내며 전혀 삼가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 저들은 나를 손안의 물걸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 흉도들이 신복을 널리 심어 놓아 밤낮으로 엿보고 살펴 위협할 거리로 삼았다. 사간이 기록을 못하는 지경이다. 홍인안의 권세가 나라보다 더 대단하다. 나는 낮에도 마음을 졸이고 밤에는 방 안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반을 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렵고 달걀을 포개 놓은 것처럼 위태롭다. 이랬던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서 끝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정조와 노론 역시 물과 기름 같았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노론들이 사도세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물론 사도세자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의 대부분의 노론을 벽파라고 하고 약간 사도세자 죽음의 동정을 보이는 노론은 시파라고 하는데 벽파와 시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노론들은 사도세자 죽음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세자 아들 정조가 왕이 되었으면 노론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도 왕인 정조 앞에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해야만 왕과 노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왕이었던 정조가 아니 왕이 되자마자 왕이 즉위식날 뭐라고 천명합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니 자기가 왕이 됐지만 내 아버지 사도세자는 죄인이고 죽을만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노론들이 왕이었던 정조를 받아들이고 함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텐데 둘 다 서로 한 발짝 양보도 하지 않았으니 참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정조는 독살당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그 독살자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노론의 당시 영수였던 심환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러나 몇 년 전에 그 심환지에게 보낸 정조의 어차, 편지 299통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약간 성인군주, 개혁군주, 백성을 정말 사랑했던 애민군주로 생각했던 정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편지를 심환지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렇다면 심환지가 정조랑 척을 세웠던 노론 벽파가 아니고 실제로 정조의 완벽한 신복이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정조가 독살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던 학습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심환지가 실제로 정조로부터 299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심환지가 정조를 죽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암살은 최측근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많은 개혁작업을 하고 제가 지금 정조대왕 영상을 두 편을 찍어드렸습니다만 정조의 모든 업적을 다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말 세종과 비교하는 영상으로 정조를 다시 한번 소환할 겁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제목 내용대로 정조가 정확하게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강의 중에 학생들 좀 재밌게 해주고 연도암기 쉽게 하려고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하게 해드리려고 1800년에 돌아가주셨다. 이게 진짜 슬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19세기 시작이고 19세기 전반기에 순조, 혼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이 세도 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정조대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1776년입니다. 그리고 49살 1800년 지금 제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정조대왕이 병이 있었냐? 예, 정조대왕은 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항상 몸에 종기가 자주 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침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아빠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일국의 세자가 뒤지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았고 세손 시절에 살기 위해서 가슴을 조아리면서 살았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노론들의 얼굴을 맞대고 정치를 해야만 했으니 그 화병이야 뭐 이루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병이 종기의 형태로 나타났나 봅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대왕이 돌아가시는 1860년 6월달에도 종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냥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공주 정조가 그 노론들에 의해 암살당해서 비운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조대왕에게 동정심, 노론 기득권 적폐에 대한 적대감도 생겨나면서 이야기거리가 양산되니까 왠지 암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만 그럼 이제 저는 저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하아 암살 되신 것 같습니다. 정조의 통치 행위는 노론과의 투쟁 과정에서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조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한번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당시 조선후기 임진을 한 이후에 최고 합작 이유가 되어버렸던 비변사를 17세기에는 서인들이 장악했고 18세기에는 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비변사를 견제하자고 규장각을 만들고 규장각에서 경연을 하고 신분제를 중시했던 그 노론들의 분노스럽게도 규장각 검사관의 서울 출신 박재가 유득공 이동무 등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했으니 바로 규장각은 비변사 견제형이었고요. 노론들이 조선의 5군영 군권을 완전히 자악하고 있었으나 정조가 장용영을 만들어서 그 5군영을 견제시켰으니 역시 노론들 견제형이 바로 장용영이었고요. 정조대왕께서 스스로 스승된 입장에서 문신들을 재교육시키겠다고 했던 초계문신제 역시 자신을 따르는 시파들을 순진시켜서 노론벽파에게 대항하게 함이었기 때문에 역시 노론들 견제형이었고요. 실제로 시정상인들의 금난정권을 철폐시키는 신의통공 역시 노론의 정치자금을 끊는 행위였고요. 노론들이 남인을 탄압할 때 남인천주쟁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체반정으로 노론박지원의 폐사소품체 그를 깠던 건 역시 노론 견제형이었고요. 그리고 노론의 외척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후겸이나 아니면 자기 외할아버지 홍보관은 죽이지 못했지만 작은 외할아버지 홍인환이나 그리고 정순환우의 오래비 김기주 등을 죽여버린 행위들을 봤을 때 정말 노론들 입장에서는 정조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였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역사의 큰 줄기로 보았을 때 노론들이 정조를 암살했음이 하등히 이상할 이유가 없다. 정조가 1800년에 죽게 되고 그 6월달 14일부터 28일까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 그리고 정조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조 대왕이 분명히 암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7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조가 1800년에 죽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정조가 초창기는 서울과 남인을 등용합니다만 실제로 정조가 죽긴 몇 년 전에 남인과 서울과 서울원들이 많이 낙향해 있습니다. 특히 남인들이 천주쟁이라고 해서 당시 신해박해 이후에 노론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면서 신해박해 아마 연도가 자료화면은 나갔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해박해가 또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신해박해 이후에 남인들이 자신들이 천주학을 믿게 되면서 정조가 노론들과 이렇게 대립하면서 정치하는 데 있어 정조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라고 이가와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낙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조도 이가와이나 정약용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기 두 달 전에 5월달 무렵에 규장과 경연해서 노론들 대신들 쫙 앞에 놔두고 정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7월달부터 이 정국을 남인들과 함께 이끌어가겠다. 정권교체할게 남인들 정승판소에 다 임명할 거야. 이게 바로 왕의 교시. 이 교시를 오해영교라고 합니다. 이 오해영교를 1860년 5월달에 발표합니다. 노론들 입장에서는 살벌한 이야기죠. 참고 참았던 정조가 이제는 너희들과 정치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덧붙입니다. 나는 이렇게 조선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내 정치 행위에 찬성하는 관료들은 궁궐에 남아서 나와 함께 정치를 하자. 그러나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들은 전부 다 궁궐을 떠나라. 관직 내려놓거라.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죠. 이 말을 5월달에 하고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들에게 너희들 7월달부터 궁궐에 들어와야 되니 준비하고 있어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정조가 그 5월과 7월 사이 6월달에 죽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6월달에 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치료의 대가가 피재길이라는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피재길은 그냥 중인이긴 한데 아빠가 의사여서 아빠로부터 그 의학을 물려받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아빠의 처방법을 이야기해줬다고 하는데 하여간 고약에 있어서만큼은 고약 아시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종기의 고약을 붙여서 낳게 하는 그 청구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주 출신인데 이렇게 소문이 막 그게 종기가 자주 나는 정조 기획까지 들렸고 피재길을 정조가 불러버립니다. 피재길이 정조의 정기를 고쳐버리니 아니 글도 모르는 어디 지방 구석지에서 의원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매의원에서 의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니 나머지 의사들은 뿔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800년 6월에 정조가 고름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정확히 6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만 6월 22일까지는 피재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피재길은 노론들이 지방에 영수 차원으로 잠깐 내려보낸 거죠. 피재길이 막 달려왔습니다만 벌써 여러분 정조가 치료하고 죽기 6일 전에 피재길이 왔을 때는 더 이상 정기치료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고 탕약을 마시고 정조는 벌써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피재길의 부재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당시 정조가 이렇게 아팠을 때 정조를 고치기 위한 내위원 도재조가 심환지였습니다. 그리고 심환지는 자신의 친인척 시민을 불러들였고 이 시민에게 탕약을 제조하게 합니다. 이 탕약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의학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는 바로 인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조는 자기 할아버지 영조를 치료하는 과정에 동의보감에 심취했고 그 동의보감에 문제점들을 간추려서 수민묘전이라는 의학서를 낼 정도로 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희들이 탕약을 쓸 때나 전부 다 정조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정조가 고름을 짜내고 종기가 깔아 앉았고 종기의 뿌리까지 잡기 위해 어희들에게 칼까지 지어줍니다. 솔직히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 어희들도 다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약을 써왔을 때 그 탕약의 조제 방법을 실제로 종조가 확인하고 올바르게 썼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렀고 어지럽고 그러니 이 탕약이 오히려 내 몸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탕약의 약들을 절반씩만 써서 나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인삼이 좋은 약이기나 나는 체질적으로 인삼과 맞지 않다. 인삼을 뺄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실제로 종조가 마셨던 탕약들에는 인삼이 들어갔다. 이 인삼 탕약을 올린 게 시민이었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해서 인삼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한의학에서 뜨겁게 이게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기를 짜내는 과정에서 순중독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연훈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찌저찌해가지고 약을 말아가지고 연기를 피워서 그 고름에 쬐게 하는 방법인데 순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훈방 처방도 세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시민이 나중에 처벌을 받고 훗날 정순왕우나 나머지 관료대신들도 시민이 왕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진짜 심한지와 시민이 죽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심한지가 할 말이 없는 게 정조와 299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당시 내위원 도제조였던 심한지는 왕이 죽었으면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기는커녕 왕이 죽자마자 영의적으로 정순왕우가 승진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세 번째 의구심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실제로 정조가 1800년 6월 14일부터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악화되어가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종기를 제대로 쬐고 고름을 다 짜내고 피도 많이 흘리고 왕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기록도 분명히 나오고 왕이 그렇게 치료를 하던 침전 앞에서 내위원 관료들과 더불어 천세 천세 만세가 아니라 천세를 외치해야죠. 우리는 중국의 제후국이었으니까 천세를 외쳤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나름 좀 안정을 되찾나 싶었는데 이때 정순왕우 여러분 정순왕우가 누굽니까 영조와 나이 차이가 51살 차이 나는 정조의 할머니 대왕 대비 그런데 정조보다는 솔직히 나이가 겨우 7살 많은 노론 집안의 여인 이 정순왕우가 탕약을 들고 정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왕이 아직 숨을 거두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순왕우는 승지를 자신이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탕약을 들고 정조를 찾아오니 정조 옆에 있는 승지들과 사관들이 다 물러나야죠. 왜냐하면 왕실의 어르신이고 여인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허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순왕우가 탕약을 먹였지 안 먹였지는 의견이 분분하고 기록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정순왕우와 정조만이 정조가 승하했던 건물 창경궁 영춘원에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정순왕우가 울면서 뛰쳐나오면서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주상께서 승하하셨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정조는 암살되었다고 보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승지와 관료들이 놀라서 주상제나 정조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정조가 아직 숨이 안 끊어지고 있었어. 그리고 정조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딱 세 마디 단어를 내뱉습니다. 수, 정, 궁 대왕 대비 정순왕우가 살고 있는 궁궐 이름이 수정궁입니다. 도대체 정조는 죽기 전에 왜 수정궁 세 단어를 내뱉었을까? 나 이렇게 죽으니 수정궁의 정순왕우가 후사를 정하고 대리청정을 하라는 의미로 수정궁을 내뱉었는지 아니면 나를 죽인 건 수정궁이다라고 내뱉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정순왕우가 11살짜리 정조 아들 순조를 왕으로 안치고 대리청정을 했고 심한지는 영의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정조가 해왔던 개혁을 다 깨어나가는 과정 하다못해 정조가 만들었던 장용영을 박살내버리는 그 과정 정조가 아꼈던 남인들을 신유박해라고 하여 역시 또 제가 신유박해를 자세히 설명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남인들을 대거 수청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조의 모든 계획을 중단시켜버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정조가 약속했던 7월에 남인들을 대거 퉁용하겠다는 그 남인들이 죽어 자빠져야 했던 그 과정들을 본다라면 저는 여섯 번째 이유 정조는 암살당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조가 6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두 달 위인 8월 29일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입니다. 갑자기 왕이 죽었으니 의관이 의심스럽다.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이유 정조하면 생각나는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 누가 있습니까? 정약용 정약용의 여유당 전사의 시문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나면 전해져 들리는 말들을 이야기했으니 당시에 정승이 심한지입니다. 역적 우원인 시민을 추천해서는 통약을 올려 바치게끔만 우리들의 손로 그 역적 놈을 제거할 수 없다면서 비붕 감기하여 눈물까지 흘리고 했었다. 정약용의 기록물까지. 여러분 이래도 정조가 노론들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게 과한 해석입니까?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정순왕우가 탕약을 올려서 나아가고 있는 정조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직도 학계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이 정조의 죽음. 미스테리 정조가 노론들에 의해 이렇게 저는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니 제거되고 나서 조선은 500년 역사상 최악의 시기 세도 정치기를 맞이하고 그 세도 정치기에 근대화의 물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국지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식민 지배까지 받게 되고 그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이 독립을 맞이했습니다만 역시 둘로 쪼개져서 각각 나라를 세우게 되고 두 나라가 전쟁까지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남쪽에는 여전히 친일 기득권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이걸 좀 오바해서 해석하면 정조를 죽였던 노론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란 말인가 물론 오바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대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노론이 지금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적폐 기득권 세력이 조선 후기 노론을 꿈꾸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